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삼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삼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는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2200% 22배 부러워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셔야죠. 어떻게 그 인구의 세월을 버텼는지는 저희 방송 쭉 보시면서 느끼실 수가 있을 거고요. 22배 별거 아니라는 분들도 계신데 한번 먹어보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22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심층 인터뷰 심야 인터뷰에서는요. 앞으로 우리 경제가 혹은 경기가 어떻게 될지 여기에 대한 또 우리 나름의 시나리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짜는 시간 한번 좀 가져볼 텐데요. 이분이 주시는 말씀을 근거로 우리 나름의 시나리오를 짜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해 주실 미래세대우 리서치센터의 글로벌 자산배분팀장 박희찬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글로벌 자산배분팀의 팀장님이신데 글로벌 자산배분이라고 한다면 여러 나라에 돈 나눠서 투자하는 겁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 나라고 해봐야 그런데 미국, 중국, 우리나라, 유럽 이렇게 가나요? 네 그렇기는 한데 주식 입장에서는 미국, 중국, 한국이 거의 다라고 봐야죠.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지금 현재 우리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오늘. 그리고 최근 며칠이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의 이유는 혹시 뭘로 분석을 하고 계신지 그거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냥 뭐 쉽게 물론 오늘 상처가 크신 분들한테는 좀 어려운 얘기겠습니다만 그냥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너무 빨리 달렸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너무 빨리 달렸다? 네 그러니까 올해 이제 연초 코스피가 2870포인트 선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오늘 빠진 거 감안해도 5% 오른 겁니다. 연초 대비해서. 그러니까 사실 한 달에 5%씩만 올라도 엄청 오르는 거기 때문에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조금 조정받았다. 이 정도의 의미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 조금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너무 과격하게 반응하시지 마시고요.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여튼 뭐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받는 거는 사실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연기금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한 3,100포인트 선에서 팔면은 이미 이제 올해 연간 주식에서 기대했던 목표 수익률을 일부 달성을 하는 거였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일단은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도 좀 팔고 싶고 그런 면이 분명히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는 뭐 그렇고. 그런데 다른 나라들도 그렇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사실 별로 오른 거는 없죠. 사실은요. 올해 들어서는. 그러니까 어제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빠진 거 감안해 보면은 연차 대비해서 한 1, 2% 정도 오른 수준밖에 안 되니까. 네. 올해 들어서는 많이 안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11월 달 이후로 보면 또 많이 올랐던 것이 또 현실이고. 미국장도.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많이 오른, 뭐 우리나라도 뭐 꽤 많이 올랐고요. 미국도 올랐고 중국도 요즘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게 오른 배경을 뭐라고 혹시 보시고 어떻게 갈지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올랐던 배경과 관련해서는 크게 우리한테 두 가지 큰 믿음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경기가 지금은 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어떻게든 정상화 될 것이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팬데믹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다. 네. 그 다음에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동성 관점에서 FRB는 그들의 역할을 변함없이 해줄 것이다. 네. 그동안 해왔던 대로. 이 두 가지 큰 믿음의 균열이 없었기 때문에 잘 달려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죠. 지금도 이 두 가지는 변함은 없는 거죠? 변화가 없는데 지난주에 살짝 노이즈가 있었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백신 보급하는데 사망자가 좀 나왔다라든지 접종을 했는데 또는 이제 뭐 FRB에서도 내년 하반기쯤에는 금리 인상해야 되라든지 또는 이제 올해 말쯤 되면은 자산 매입 규모를 좀 축소해야 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연준 인사들 사이에서 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게 이제 약간 좀 불편하게 작용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혹시 물론 이건 진짜 뭐 어려운 질문이고 어찌 보면 뭐 의미 없는 질문일 수 있는데 어디까지 조정받을 수도 있나 좀 걱정이거든요. 일단 뭐 한국 전문으로 하시는 건 아니긴 하겠습니다만 대충 이제 보시는 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조정받을 만큼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다행이네. 너무 과격한 발언을 좋아했습니다.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팀장님은 이 정도면 이제 조정받을 건 다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산배분이라는 게 물론 이제 나라별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 내가 뭐 주식해야 하느냐 채권해야 하느냐 뭐 선물로 갈 거냐 뭐 이런 것도 이제 자산배분 아니겠습니까? 그 관점에서 보자면 주식이 뭐 지난 몇 개월 동안에 당연히 내 자산 가운데 가장 많은 포션을 갖고 있는 게 좋은 상황이었겠죠.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지금도? 네. 지금도 주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너무 낮고요. 일단. 머니무브가 글로벌리 아직 계속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우리 이제 고평가 얘기 자꾸 하거든요. 비싸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여기 준비한 차트를 가지고 잠깐. 아. 차트 좋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아. 기대됩니다. 네. 뭐 단순한 차트인데요. 하나는 주가 차트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코스피가 아니고 선진국 지수입니다. 일단은요. 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 많이 보는 OECD 경기 선행지수예요. 네. 이 두 가지 차트를 갖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잘 보시면 이 경기의 상승과 하락은 OECD 선행지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올라가면 당연히 경기가 올라가고 반대면 이제 떨어지는 거 그런 건데 보시면은 경기가 올라갈 때 주가가 하나같이 다 올라갔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가 상승하면 주가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음. 되게 단순한 얘기지만. 사실은 차트로 확인해 보셨을 때 예외가 없다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얘기죠. 사실은. 네.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비싸다 말다 하는 게 주가와 경기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영향을 주느냐. 음. 그렇지 않습니다. 비싸다 말다 하는 것은 여기에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음. 일단은 경기 방향 하나가 주가의 방향성을 다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비싸다 말다 하는 얘기는 일단은 경기 방향에 대한 판단이 서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뭐 뭐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얼마나 올라간 뭐 뭐 어떤 그런 기대 수익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조금 체크할 문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니까 OECD 경기 선행지수라고 그러셨죠. 네. 네. 이게 2020년 코로나 이후로 완전히 정말 유례없이 바닥을 한번 찍었다가 네. 다시 이제 원상복귀를 하는 과정 중에 지금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가 지수는 그보다는 훨씬 더 좋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훅 빠지지는 않네요. 주가 지수는. 네. 주가는 그렇게 안 빠지죠. 일단 왜냐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금리를 많이 낮췄고요. 일단은요. 금리를 많이 낮춰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항상 위기 국면마다 돈을 잘 버는 쪽으로 모여요. 이익이. 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망가지는 것보다는 상장된 기업들이 돈을 가져가는 것이 훨씬 더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기 대비해서 주가는 그렇게 망가지지 않는 속성이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네. 자. 이 경기 상승 국면에 당연히 주식 비중은 조금 더 늘리는 게 더 유리할 거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혹시라도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경제 지표들이 막 좋다가 요새는 조금 안 좋은데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바는 미국의 재고 수준이 너무 낮다라는 걸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고 수준? 네. 재고가 부족해요. 아.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갖고 있는 재고요? 네. 그렇습니다. 재고를 지금 쌓아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고 사이클상 저점, 바닥 국면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네요. 여전히. 네. 그러면 이제 아직도 경기가 상승할 룸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음. 자. 그러면 상승할 룸이 많이 남아있고 또 혹시 다른 지표들을 좀 참고할 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제가 재고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네. 이 미국의 재고가 낮다라는 것이 중국한테 되게 기회가 되고 있어요. 음. 네. 왜냐하면 방금 전에 우리 중국 경제 지표 얘기했지 않습니까? 소비가 소비나 투자가 별로 안 좋은데 생산이 되게 좋다 얘기했어요. 네. 왜냐하면 수출이 잘 되거든요. 음. 네. 실제로 지난 12월 달에 중국의 미국향 수출이 35%가 나왔습니다. 증가율이. 네. 그 전년도 11월 달에는 한 46% 나왔었고요. 음.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중국향 수출이 그렇게 좋은 게 일반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네. 그만큼 이제 엄청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미국에서 지금 소비하는 것 대비해서 생산이 잘 안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공급망이 지금 망가진 상태에서 잘 복구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미국이 소비하는 것을 중국이 상당히 많이 가져가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만일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또 추가로 부양책을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당연히 이제 중국한테 또 소외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요. 자. 우리 팀장님 좀 비춰주시겠습니까? 카메라. 네. 우리 팀장님.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잠시 아마 좀 버퍼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유튜브 서버 문제인지 하여튼 어느 쪽에서든지 그런 버퍼링이 좀 있어갖고 화면이 좀 멈추신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팀장님 밝은 모습 좀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경기는 일단 상승 극면에 있으니 주식 비중 확대하는 게 맞고 그리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재고율이 굉장히 지금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회복할 만한 그걸 이제 더 소비를 많이 끌어올릴 만한 룸이 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경제 수준 정상화 단계까지 아직도 충분히 더 갈 만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간다면 당연히 주식 시장도 이만큼인지 아니면 이보다 덜인지 이보다 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어쨌든 우상의 한 곡선으로 갈 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 비트코인이 난리잖아요. 요즘에 그 비트코인이 뭐 달러랑은 이제 정반대로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뭐 주식 시장이랑 또 뭐 이런 움직임 비교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네. 비트코인 상황이랑 좀 분석을 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아 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여기 그림을 한번 제가 갖고 온 차트가 있는데 네. 우리 이제 지금 요새 모든 자산 가격이 다 올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에브리띵 랠리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다 오르는 건 아니고 이제 위험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이제 그거에 가장 선두주자가 비트코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럴 것이다라고 단어는 못하겠는데 일단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봐요. 근데 어쨌든 이 금하고 비트코인 가격의 모양새가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어떤 위기가 터졌지 않습니까? 3월 달에.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당시 기준으로 급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값도 이제 같이 떨어졌는데 이때부터 FRB가 돈을 늦기 시작을 합니다. 엄청나게 늦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 가격하고 금값이 같이 올라갔어요. 네. 보시는 대로. 같이 올라가다가 갑자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10월쯤부터네요. 10월 때부터. 네. 금값은 더 이상 안 올라가는데. 네. 왜 그런 거지 이거는? 이유가 되게 단순합니다. 일단은 둘 다 화폐 대용 자산이에요. 네. 그럼 그 전까지 같이 올라갈 때는 FRB가 돈을 엄청 풀고 또 ECB가 돈을 엄청 푸니까 화폐 가치가 없어져.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대용 자산의 가치가 올라갔던 거죠. 네. 근데 갑자기 바뀐 이유는 위험 선호 관계 때문에 바뀐 겁니다. 위험 선호? 네. 금은 안전 자산이기 때문에 돈을 아무리 많이 풀어도 안전 자산에 계속 투자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 봐야 뭐 지금까지 이 정도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화폐 대용 자산이기 때문에 금값이 계속 올라간다 이런 콜들이 많았지만 사실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는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확 줄고 필요성이 많이 줄고 반면에 주식이 좋고 위험 자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베팅할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올라간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FRB가 돈을 더 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 ECB도 돈을 더 풀고 그런 환경이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는 좀 더 정상화될 거라고 한다면 사실 환경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약간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네. 그런데 물론 위험 자산도 선호하고 금보다는 비트코인이 더 성장성이, 성장성? 하여튼 비트코인이 오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서 많이들 투자하신 건 알겠는데 그 기울기가 너무 가파른 건 아닙니까? 네. 기울기가 너무 가파르고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가격적인 판단을 함부로 내리지는 못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산배분할 때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산배분에 있어서 저희가 되게 어떤 중요한 자산으로 편입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다만 이런 어떤 리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리플레이션 정책이 잘 먹혀들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프록시입니다. 인플레이션 하면 또 유가도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가가 작년 원자재 중에서 사실은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이 그림에서 잘 나옵니다만 다른 원자재 대비해서도 유가가 많이 빠졌었어요. 그런데 하락폭의 절반 이상 일단 회복을 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유가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일단은 지금 원유시장은 수요가 공급보다 조금 많은 상황으로 수요가? 네. 수요 초과 상황으로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오펙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오펙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EIA라고 해서 에너지정보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요가 좀 더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유가가 올랐겠죠. 당연히. 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원유시장을 전망하는 것은 조금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생산을 할 수 있는 유력한 두 주체가 별로 움직이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력한 두 주체라는 게 미국의 쉐일 진영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펙이죠. 당연히. 그런데 사실 오펙은 지난 10년 동안 2010년 이후에 쉐일가스가 막 나오면서 점유율을 많이 뺏겼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생산 경쟁을 멈출 수가 없었죠. 사실은요. 그러다가 유가가 폭락하기도 했었고. 그런데 작년부터 상황이 많이 바뀐 것이 유가가 인계점 이하로 떨어지면서 미국의 쉐일 진영이 더 이상 투자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파이프를 더 못 꽂으니까 산유량이 늘어날 게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펙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산유량이 안 늘어나게 되니까 내가 점유율을 뺏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세계 유가가 또 올라왔잖아요.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워낙 세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에너지 쪽에서는 지금 투자를 또 하기가 만만치가 않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 초과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펙이 늘릴 이유가 없고 승산을 그러면 이제 지금 유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좀 더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유가는 약간 더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 예전처럼 막 오르지는 않겠죠? 70불, 80불 이렇게 해도 갈 수 있나요? 그 정도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100불 이렇게까지는 좀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데 70, 80불까지는 가능하다. 일단은 그거에 한 70불 정도를 갖다가 일단 현재 상태에서 멕시멈 레벨로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올라간다면 그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건 당연히 인플레이션 요인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아무래도 조금 발생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그래서 그것이 금리의 최근에 상승세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금리가 최근에 좀 올랐는데요. 사실 지난해 연말에 0.9%가 미국제 10년물 기준으로 0.9%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최고 1.2%까지 올라갔다가 1.1%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연말 대비해서는 한 20pp 가까이 올라 있는 상황이죠. 네, 이 금리가 올해 더 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어쨌든 연준의 의지는 그쪽은 아닌 것 같다고 보십니까? FRB가 계속 채권을 사줄 거기 때문에 금리 상승의 속도는 제한할 수 있다고 봐요. 상승의 속도? 네.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는 압력을 무제한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막을 걸로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돈을 더 풀었다가는 향후에 더 큰 인플레를 유발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것,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억지로 누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정책의 타겟은 명목금리보다는 실질금리라고 봅니다. 여기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게 2015년부터 미국 금리를 두 개로 분리해놓은 겁니다. 금리는 실질금리하고 인플레 기대치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금리 성장을 대신하는 그런 지표고요. 보시면 최근에 위기 이후에, 2020년도 위기 이후에 금리가 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인플레 기대심리 위주로 올라갔죠. 실질금리는 마이너스가 계속 커졌습니다. 그러네요. 최근에 금리가 계속 올라갔지만 사실 실질금리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었어요. 이게 중요한 팩트입니다. 결국은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성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이 마이너스 실질금리를 갖다가 최대한 묶어두려는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최근에는 인플레 기대심리가 오르고 실질금리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주식시장이 크게 상처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반대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주식을 잠시라도 파셔야 됩니다. 잠시라도? 네, 파셔야 돼요. 반대 상황이라는 것이 인플레 기대심리는 안 올라가는데 실질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약간 말이 어려우니까 차트 여기 마찬가지로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한번 보시면 2018년도 4, 4분기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보시면 실질금리가 이렇게 막 올라가고 인플레 기대심리가 막 떨어져요. 이 당시가 이제 미국이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릴 때였습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되게 안 좋은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실질금리가 막 올라갔기 때문에. 실제로 이 당시에 코스피가 2,300에서 2,000포인트로 확 떨어집니다. 한 분기에. 불과 한 분기에. 15% 정도 떨어졌어요. 재작년 얘기군요. 2018년 4, 4분기가 근래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좀 더 과거를 보시면 2015년도에 당시 옐렌 전 의장이 금리 인상을 예고했을 때입니다. 이때도 인플레 기대심리 막 떨어지고 실질금리가 막 올라가요. 그런데 이때도 코스피가 2,100포인트에서 1,900포인트로 약 10포인트 떨어졌던 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보실 때는 이게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명목금리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금리를 안 올라가는 것이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FRB의 정책은 이쪽에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주식을 계속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습니다. 경기라든지 유가라든지 금리까지 쭉 살펴보니까 주식이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자산배분 전략에 있어서 무거운 비중을 차지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럼 이제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가 계속 미국 중심의 투자를 말씀드리러 왔었거든요. 그런데 반대되는 얘기는 달러가 약할 것이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달러가 가파르진 않은데 그래도 조금 약해질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 미국에 올인하시면 안 되고 약간은 분산하셔도 되는 겁니다. 약간 분산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역 간의 다변화를 일정 부분 해야 되는 거죠. 어디로 다변화할까요? 그런데 아까도 제일 처음에 시작하실 때 주식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글로벌이 유럽도 있고 중국도 있고 여러 신흥국도 많습니다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미국, 중국, 한국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릴 때 결국은 미국이 아니면 다른 나라, 중국, 한국 조금 더 하는 방향으로 예전 대비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상황에서 제가 인도를 더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사실은 들으신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한 얘기니까요. 그러면 미국 쪽에, 미국 쪽이 워낙 작년에 많이 가셨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 쪽에 해외 주식 비중을 미국 쪽에 80, 90% 이렇게 하신 분들이시라면 그거의 일정 부분 이상은 중국이든 한국이든 좀 더 가져와야 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죠. 사실은 그게 이미 일정 부분 진행이 됐었고요. 물론 지금도 아직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리고 지역뿐만 아니라 섹터, 종목 스타일에 있어서도 좀 다변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 빵 주식 좋아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너무 그쪽으로 가지 말고 물론 테슬라 갖고 계신 분이 최고 위너였지만 사실은 어쨌든 좀 분산하고 다양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의 케이스가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요.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중국 주식 다 합치면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섹터도 좀 예를 들면 YBG니, 배터리니 등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렇게 쭉 분산하다 보면 너무 이렇게 많아져서 결국 그 친구가 하나 30, 40% 간대 그래도 다른 애들도 다 마이너스 4%, 10% 이렇게 되다 보면 오른 것 같지도 않고 재미가 없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자산배분은 그런 약간의 재미없음을 인내하셔야 되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아, 지금 재미없는 게 잘 하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만 사고 있으면 하루하루 수익률이 너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하지 마시고 적당히 배분하시면 하루하루 내가 뭘 벌고 얼마나 잃었는지 얻었는지 다 일일이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적당히 잘 배분을 해두시면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내 편이 되는 거예요. 자산배분이라는 것은. 돈은 내 편이 아니던데, 보니까. 돈은 항상 남의 편이던데. 여튼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섹터 혹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주신다면.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 것이 빵류의 주식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11월, 12월 이후로는 미국의 은행이라든지 또는 오일 이런 주식들의 비중을 실제로 늘렸어요. 이건 물론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성장에서 상당히 눌려 있었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런 식의 액션을 취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글로벌 유동성의 순환이 좀 더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흥국 쪽에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중국 쪽은 어느 섹터가 좀 좋을까요? 중국은 저희가 되게 다양하게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추천하는 ETF 중에서는 일단 바이오 ETF를 갖다가 가장 유력하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바이오? 중국에만 얘기를 할 때는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동안은 중국 EV라든지 중국 클린에너지도 많이 추천드렸었는데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글로벌 테마에 지금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친환경으로 이제 넣고 투자를 하실 것을 권고드리고 있고요. 중국 내에서 저희가 말씀드릴 때는 일단 작년에 조금 많이 눌려 있었던 바이오테크 쪽에 대해서 ETF 관점에서 저희가 추천하는 종목으로 하나 내세우고 있습니다. 바이오 ETF 중국. 그거 이제 좀 괜찮게 보신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글로벌이 혁신하고 성장하는 그런 어쨌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이제 혁신 기업들. 그 다음에 5G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바이든 정부가 계속 내세우고 있는 친환경 테마. 그런 것과 더불어서 경기가 또 정상화되는 컨셉에 갖다가 하나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또 바이오테마 이렇게 저희가 좀 선별해서 그렇게 저는 추천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또 종목이 하나 늘겠군요. 아, 근데 진짜 해외, 국내 주식도 당연히 어렵습니다만 해외 주식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자산배분. 몇 대 몇 정도가 혹시 괜찮은 비율이다 이런 건 없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미국 5대, 한국 3대, 중국 2라든지 뭐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지는 않고요. 그렇게까지. 왜냐하면은 사실은 저희가 제가 여기 나와서 세 종목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실제로 추천하는 ETF나 이런 것들의 실제 비중은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좀 많이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세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ETF는 이렇게 막 많이는 안 오르죠? ETF. 여러 종목들이 같이 담겨져 있을 테니까. ETF를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를 하시죠. 많이 안 오르죠. ETF 레버리지로? 네. 그래서 많이들 하시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그렇게.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렇죠. 어느 종목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한 배짜리를 이제 주로 가져가시되 그래도 좀 확신이 있다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은 비중을 하지 않고. 곱하기 3. 그렇죠. 미국은 곱하기 3이 또 많이 있으니까요. 네. 그런 거 하시면은 뭐. ETF 곱하기 3? 그러니까 ETF인데 곱하기 3 ETF가 있는 거죠? 있습니다. 미국에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곱하기 한번. 저도 한번 공부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떨어지면 곱하기 3 역시 마이너스니까. 그렇죠. 그리고 조심해야죠. 레버리지는 무조건 장기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손실이 조금 더 쌓이는 그런 구조적인 게 있거든요. 아. 한 3주만 할까요? 그러면? 3주 좋죠. 그 정도 기간이 괜찮습니까? 네. 3주에서 한 3달 이내는 괜찮은 것 같아요. 3주에서 3달 이내? 곱하기 3. 네. 남자는 곱하기지요. 알겠습니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그렇게 강조되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아주 좀 작은 비중을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공부로 조금 하시는 것 정도는 괜찮다. 뭐 이런 얘기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자산배분 좀 큰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이런 공부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시는 게 괜찮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질문도 좀 소화를 하면 좋은데 시간이 또 우리 다음 게스트분이 또 계시니까 시간을 좀 드리기는 좀 애매하긴 하네요. 혹시 오늘 못하신 말이 있습니까? 내 욕이 나오면 꼭 이 얘기는 해야 되는데 아니 못했다. 저는 이제 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보실 때 너무 잘할 욕심을 좀 버리실 것을 권고드리고 있고요. 발끝에서 사서 발바닥에 사서 머리끝에서 파실 생각 너무 하지 마시고 너무 100점짜리 공부를 100점짜리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100점짜리를 기대하시면 좀 위험하지 않느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으라고 그러는데 나는 진짜 골반에서 사서 허리에만 팔아도 좋겠어요. 무슨 무릎에서 어깨는 기대도 안 합니다. 그냥 생각나는 말은 많은데 이 정도로 저는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장우석 본부장님 또 기다리고 계시고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분은요. 미래세대우 리서치센터의 글로벌 자산배분팀을 맡고 계신 박희찬 팀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beta soldiers 고맙습니다. 로드modern팀